으 예 좀 전에 영상 올렸던 데서 지금 왜 돌을 빼냈습니다 이렇게 요 자리 맞죠 아 요거 빼나갖고 지금 석션지 를 했는데 지금 금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 아 아 아 아 이케 안믿는 분energy으셔서 찍어서 올립니다 뭐 안 믿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흘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비드лив이며 오늘 진짜 몇달만에 모처럼 나왔네요. 큰이 보이네요. 작은금들이 보이네요. 큰금은 없고 미세금들 미세금들이 보이네요. 미세금들이 아직 안보이죠? 사철을 빼내는 겁니다. 사철 사철도 비중이 무거워서 여기 보시면은 대여섯 털 나왔습니다. 지금. 보이죠? 이렇게 금이 나옵니다. 대여섯 개 나왔습니다. 뭐 이렇게 크진 않아도 금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요런 돌을 빼내면은 망치질 안해도 요런 돌을 빼내면은 무조건 거의 금이 나옵니다. 이 지류에 금이 나오는 지류면은 요런 돌을 빼면은 무조건 나옵니다.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good 또